이번 시간은 위험물 성상 문제 풀이 전에 성상 관련된 요점 정리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명칭. 명칭이 곧 성질입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명칭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종류별로 지정수량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험 등급 구분까지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화방법 그리고 보관방법들 그리고 각 약재 위험물 종류별로 또 중요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실제 줄을 이루는 문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1류부터 2류가 있어 놓고 명칭은 가장 기본이죠. 우리 1류를 우리가 산고 그리고 2류를 가고라고 해서 산고 가고라고 합니다.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3류가 자연, 금수 이렇게 외우잖아요.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5류 위험물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성 물질, 트리니트로톨로엔 같은 자기 연소성 물질 또는 이걸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류 위험물을 우리가 산화성 액체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류부터 각각의 종류를 아시고 지정수량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건 첨부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 1번이라고 해서 제가 제 1류 위험물 종류, 지정수량 등급까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위험물들을 검색하실 때 네이버 등에서 국가 위험물 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검색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 놓으시면 소방청 주관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 내에 이 위험물에 대한 수용성, 비수용성 여부라든지 보관방법, 소화방법 등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되 추가로 또 각 위험물마다 특징들, 기존에 원래 수록돼 기록돼 있던 자료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네이버 등 하셔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소방청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관련 사이트에서 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1류 위험물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류 위험물은 제일 첫 번째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산 염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염류라고 하는 게 고체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염소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서 이제 산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산소가 결합돼 있는 염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산화성 고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염소산 칼륨이 있어요. 여기 K-CLO3라고 하고 염소산 나트륨, Na-CLO3, 염소산 암모늄, NH4, CLO3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칼륨, 나트륨 등. 그래서 이제 아염소산 염류하게 되면 산소가 하나 부족한 염소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LO3가 염소산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CLO2가 붙어 있는 나트륨, CLO2가 붙어 있는 칼륨. 그래서 이제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이라고 합니다. 과염소산이라고 하게 되면 CLO4, 산소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칼륨, Na-CLO4, 그래서 과염소, 나트륨, NH4, CLO4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염소산 염류들이라고 해요. 얘네들 지정수량이 50kg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등급은 50kg의 1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에서는. 그리고 추가로 우리 인류 위험물에서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K2O2, NH2O2입니다. 제일 많이 심해 나와요.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칼륨이 인가, 일가, 양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가 1플러스짜리입니다. 근데 O가 이가 음이온짜리, O2- 물질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균형을 맞추려면 K2O가 맞아요. K가 일가, 양이온이 두 개, O, 이가, 음이온이 한 개 붙어서 K2O가 맞는데 K2O2를 했다는 얘기는 O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산화물이라고 하게 되고 칼륨이 무기물이라고 해서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NA2, O2, K2, O2 그리고 기차 과산화마그네슘, MGO2, CAO2, BAO2 뭐 이런 것들이 다 무기과산화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것도 지정수량이 50kg으로서 1등급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 한글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분자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분자식도 읽을 줄 아시는 법을 공부하시면서 종류를 좀 외워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요질, 브롬산염류, 요오두산염류, 질산염류라고 하는데 브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BRO3, 질산이라고 하는 게 NO3, 요오두산이라고 하는 게 IO3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 앞에 누가 붙은 거? 칼륨, 나트륨, 암모늄 이런 것들이 붙은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정수량이 300kg이나 하셔야 되고 위험 등급은 2등급 이렇게 분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표에서 이게 중간에 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한번 채워 놓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과중 그래서 과는 과만간산염류, 준은 중크롬산염류라고 하는데 과만간산염류 종류에 과만간산칼륨, 과만간산 나트륨이 있고요. MNO4입니다. MNO4, 요게 과함안간산이라고 하고 준크롬산 할 건 CR2O7, 요걸 이제 크롬산 근데 이제 CR2O7 하게 되면 중크롬산이라고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K2, 그래서 이제 요걸 칼륨, 나트륨 하게 되죠. 얘네들이 지정수량이 1000kg이란 거 아셔야 되고 위험 등급은 3등급에 속합니다. 기타 나머지 행암물을 정하는 것들 해서 무스크롬산이라고 해서 CR3가 있어요. 요게 300kg짜리고 기타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함유한 것들은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데 요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요게 좀 참고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요렇게 한번 정리하신 거고요. 가물고 혼재하면 위험하죠. 인류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중 인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는데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염소산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과산화바륨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질산입니다. 질산. 그리고 HH3니까 뭐예요? 메칠이죠. 읽을 때 질산 메칠입니다. 질산 메칠이 질산 에스테르류라고 해서 오류 위험물에 속하는 물질인 거고요. 요게 이제 질산 나트륨이죠. 요거는 이제 질산 염류. 요거는 무기가산화물. 요건 염소산 암모늄. 그래서 인류 위험물이고 요게 우리가 이제 질산 메칠이라고 해서 오류 위험물 중에서 질산 에스테르류. 그래서 요게 이제 질산 메칠, 질산 에칠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른분이 다르잖아요. 요게 NO3이잖아요 얘도. 요기도 NO3죠. 근데 요건 ONO2로 표현하고 있고 요게는 NO3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은 질산이에요. 그런데 얘는 산소기가 좀 더 짙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기라서 얘네가 이제 CHO, 유기가산화물 개념. 그래서 요게 탄소수소가 있는 개념이라서 오류 위험물입니다. 요거는 질산 나트륨이고 일른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입니다. 산화성 고체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결론은 인류죠. 산고. 인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는 거라서 답은 2번. HNO3는 뭐라고 해요. 그냥 질산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질산. 육류 위험물인 거고요. 요거랑 우리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요 세 가지가 육류 위험물. 나머지 일른법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4번 문제입니다. 일류 위험물로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하는 문제인데 결론은 일류 위험물 묻는 문제라서 답은 1번인 거죠. 2번에 과염소산 육류, 그리고 금속분이니까 철마, 금, 이류 위험물, 과염소산 고체 셀룰로이드는 오류 위험물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답은 1번. 5번 문제. 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것은 하는 문제인데 각 위험물마다 명칭을 알고 그리고 지정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염소산, 나트륨, 지정수량 50kg짜리. 요거는 이제 질산암모늄입니다. 질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부요질, 브롬산, 요드산, 질산염유계열 지정수량이 300kg짜리들. 부요질이 300kg. 그 다음에 이제 브롬산, 나트륨이니까 부요질이죠. 얘가 둘 다 300kg. 요거는 중크롬산. 과중, 과만간산, 중크롬산. 염유계열들 지정수량 1000.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은 1번 되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알아와 같이 위험물을 제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이 몇 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인가. 염소산 칼륨이라고 하니까 지정수량이 50kg이에요. 이게 50kg. 그리고 요드산이니까 부요질 300kg. 과염소산은 육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따라서 요게 1배. 요것도 1배. 요게 2배. 합이 4배. 이렇게 되는 문제죠. 답은 2번 되는 문제고요. 이 지정수량 배수문문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해요. 지정수량 묻기도 하고 또 등급 묻기도 하고. 7번 문제입니다.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서 비중이 1보다 크며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위험물은 하는데 문제 묻는 의도가 지금 1유 위험물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답은 1유이기도 한데. 일단 실제 시험에 출제될 때에도 일단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색결정. 백색 분말이라고 합니다. 3유하고 2유하고 4유에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물에 잘 녹는 개념이 없어요. 물에 닿으면 또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답은 문제 묻는 의도는 1유일 겁니다.